박근혜 선생님 어디 계시나요? 박근혜 선생님 박근혜 선생님 선생님 반갑습니다 항상 이렇게 근래 제가 불러서 굉장히 큰 박수를 받고 사랑을 받는 노래가 한국 있습니다 해운대 밤거리라는 노래인데 이 해운대 밤거리는 그저 상징적으로 해운대 밤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동대부의 밤거리도 되고 우리 달성군의 밤거리로 대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 밤거리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해운대 밤거리라는 신곡을 띄워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해운대 밤거리라 파도가 밀려오는 해운대의 밤거리라 해운대의 밤거리라 오 한 사람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큰 사람 보이지 않네 그 시절 그 추억이 나를 부네 아 아 나를 부네 있는 이 거리를 나 혼자 걸어본다 현대방 거리 낭만이 울려치는 현대의 방거리 스치는 사람마다 눈 귀 마주쳐도 그 사람 보이지 않네 한 잔씩 마시며 옛 노래 불러보니 그 시절 그 추억이 나를 부르네 아 아 아 나를 부르네 있는 이 거리를 나 혼자 걸어본다 현대방 거리 아 아 아 나를 부르네 이 모든 이 거리를 나 혼자 걸어본다 현대방 거리 현대방 거리 현대방 거리 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결